그 시절 제가 좀 어린 나이에 너무 학교를 거의 안 나오고 바깥에서 돌았어요. 괜히 뭐 애들하고 어울려 춤도 추고 학교에서도 말썽쟁이로 소문나서 정학도 한두 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퇴학당할 위기에 놓여도 선생님이 많이 가발해 주셔서 아마 졸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. 제 인생에 정말 큰 가르침을 주시고 최고의 선생님이신데 너무 못 찾아뵙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을 텐데. 연세가 어떻게. 제가 알기로는 한 90 넘으셨으면 넘었죠 아마. 좀 걱정인데 어쨌든 만나겠습니다 빠른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